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어니 장선희입니다. 첫 소식, 쥐가 먹던 고기를 허거해 중국 또 식품위생 논란입니다. 중국에서 알몸김치, 소변백주와 잎발골양고기에 이어서 음식위생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허거식당 주방에서 소고기를 뜯어먹은 쥐를 포착한 영상이 SNS로 공개됐습니다. 중국 당국 위생불량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했지만 연이어 나오는 중국식품위생 논란에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요. 한 배달음식 플랫폼에 고발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식당 작업대에 놓인 날것의 소고기를 쥐가 뜯어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중국 저장성 윈저우시 외칭시에 위치한 한 허거체인점에서 고기를 계속 이 상태로 방치했다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적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현지 당국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문제의 식당은 중국 저장성 윈저우시 외칭시에 있는 한 허거체인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체인점은 윈저우시에만 약 10개 매장이 있는데 그동안 소고기 당일 도축 당일 판매를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가 된 식당의 육류를 압수해 폐기하고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본사는 아침에 막 매장으로 배달된 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작업대에 잠시 놔둔 순간 쥐가 올라가 먹어버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문제의 매장은 영업한 지 이제 막 3년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가맹점에 어떤 책임을 부를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사건만이 아니죠. 최근에는 즉석 마라탕 식품에서 박쥐의 날개죽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텐진시에 거주하는 여성 류모씨가 얼마 전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즉석식품 양거푸 마라탕에서 박쥐의 몸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류슨은 마라탕을 데워 국물과 건더기를 먹던 중에 아이가 미역인 줄 알고 집어보니 박쥐의 날개죽지 부위였다면서 나와 아이 모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쥐를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지도 모를 일이고 박쥐 체내 바이러스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양거푸는 중국 내 6천여 개 가맹점을 둔 유명 마라탕 체인인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7월에도 마라탕에 든 고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업체가 운영 중인 식당에서는 쥐가 갉아먹은 재료를 그대로 조리해 사용한 적도 있었죠. 최근에 SNS를 통해 퍼져서 논란이 된 중국 안위성의 한 정육점에서 생양고기를 치아로 뜨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해명이 더 기가 막힌데요. 치아로 뜯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다. 더 위생적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소변 맥주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10월 19일 중국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일이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메가 보관처에서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칭따오 맥주는 영상 속 노동자가 정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인력이며 방뇨 장수도 공장 내부가 아닌 내가 운송 차량의 적재함 같은 야외라고 해명했고 성명을 통해 우리 회사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모든 원료 운송 차량 직원들이 원료와 접촉할 수 없도록 봉인될 것이며 내부 관리를 종합적으로 강화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칭따오 맥주 수입 업체들이 해당 제품의 원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중국 당국은 식품 위생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죠. 하지만 거듭되는 위생 논란에 중국 식품에 대한 안전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칭따오 맥주 공장 영상으로 업체는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67억 위안, 약 1조 2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칭따오 맥주 수입 업체는 영상 속 공장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맥주를 만드는 곳은 아니다. 라고 밝혔지만 소비자 불신이 확산하면서 지난 10월 중국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6% 줄었습니다. 중국 식품들이 위생 논란이 휩싸이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 웨이브, 티빙, 합병 예고 어떻게 되는 걸까? 입니다.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쿠팡 플레이까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몇 개나 가입해 있으신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들은 평균 2.7개의 유료 디지털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국내외로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자타공인 넷플릭스죠. 만약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넷플릭스의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38%입니다. 점유율로 보면 티빙이 18%고 웨이브가 14%니까 만약 둘이 합치게 되면 32%로 넷플릭스를 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자 수를 한번 볼까요? 지난 10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순위는 넷플릭스가 1137만 명이었고 쿠팡플레이가 527만 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티빙과 웨이브가 510만 명, 423만 명으로 각각 3위와 4위였어요. 티빙, 웨이브를 합치면 933만 명이니까 국내 OTT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겨룰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그동안 합병 이야기 계속 있었죠. 티빙의 모회사 CJ E&M과 웨이브의 모회사인 SK스케어 중에서 누가 최대 주주가 될 것인지를 두고 밀당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극적인 타결을 이룬 겁니다. 둘이 합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넷플릭스에 육박하는 이용자를 기반으로 제작사들과의 협상이 유리해지고 또 좋은 시나리오와 배우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플랫폼을 구독하면서 감상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보면 되니 좋겠죠. 그동안 티빙과 웨이브 모두 적자 규모가 천억 원을 훌쩍 넘었는데 합병을 통해 제작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또 경쟁으로 낭비되어 온 돈을 줄이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합병이 장밋빛 미래만이 아니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는 중복 구독자가 많아서 합병을 했다고 해도 구독자 수가 900만 명대가 아닌 600만 명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이럴 경우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양사 합병으로 기대되는 2강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과 1중 쿠팡 플레이 구도가 아닌 기존대로 넷플릭스 1강 구도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합병까지는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두 회사가 합칠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두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합치면 전체 30%가 넘게 되는 거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하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